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이게 공작사건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지금 이것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윤석열을 공격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김웅 의원만 하더라도 본인이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뉴스버스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김웅 의원이 발언했지만 이것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10여 명의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에게 전달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함으로 해서 윤석열이 사주를 한 당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서 집중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김웅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김웅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이른바 김웅이 말했던 이 제보를 누가 한 것 알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유도 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공작 프레임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 줄기차게 공격했던 사람들 지금 입을 쏙 다물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특히 야권에서도 여권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이게 뭐 검찰 쿠데타다 또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공격을 강하게 했는데 정작 뚜껑을 읽어보니까 검찰 관련된 이런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있는 김웅 의원이라고. 김웅 의원이 본인이 작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녹취록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금과 관련해서 지금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마구 사실관계도 입장하지 않고 가짜 뉴스만 가지고 후보를 맹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로 이것이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지 공작이다. 허위 사실에 부하 내동하는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뉴스 버스의 보도 이후에 여권이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르고 있지만 모두 다 터물이 없는 주장만 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일제히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할 것 없이 모두가 윤석열에 대해서 마치 검찰의 하나회 같아.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쫙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마치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도 김웅이라는 김웅 의원이 완전히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또다시 그건 술이 채서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아닌데 뉴스버스가 그것만 골라가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또 살짝 지금 발뺌을 하고 있지만 큰 흐름을 보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김웅 의원과 그리고 누군가가 그 주변에서 공작을 한 것 같아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에서도 이렇게 그동안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 설명. 그런데 외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거기 들어오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경선 버스를 타고 있는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홍준표, 유성민, 하태경, 장성민 후보까지 각각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도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에 대해서는 보도나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다. 자기 당의 후보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 적어도 당대표나 또는 당에 있는 중진들만이라도 공작 너무 심했다. 심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한두 번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여권에 대해서 공격을 할 법도 한데 아니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정말 이상한 국민의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민, 윤석열 캠프에서는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도 아주 묘한 발언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여권발 정치 공작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소위 검은유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당시 검은유착이라는 새빨간 가짜뉴스의 목청을 높였던 정치인 중에 누구 하나 거짓된 주장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은유착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고발 사주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맹공격을 폈지만 이게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오히려 김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안에서 공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데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다시 똑같은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 김병민 대변인의 말은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에 상당수가 똑같은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은유착과 관련해서 관련되었던 사람이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에도 똑같이 일루어되어 있다. 누군가? 누구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 공작은 계속 이어서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의혹 제기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수사 들어가는 이런 패턴을 이어 왔는데 이게 이제 집권 세력과 정치 검사들이 하는 패턴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병민 대변인은 그동안 검은유착을 통해서 쭉 이어져왔던 공작이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수가 똑같은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대변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징계 사유를 지어내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시키면 표적 수사에 나섰던 모습은 이제 피곤하니만큼 익숙한 정치 공작의 레파토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변인은 뉴스버스가 보도하면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씌우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거들고 그리고 대선 후보라는 분들이 합심해서 총공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익숙한 레파토리에 정치 공작과 결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 공작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여권은 언제까지 이 못된 짓을 계속할 것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선거 때만 되면 더 도지는 정치 공작에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여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 후보들도 함께 공세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권과 관련해서 대응하거나 여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라 그럴까. 국민의힘의 전투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 당의 후보가 공작에 몰려서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또 공격하는 후보들. 이건 윤석열이가 이게 당한다면 또 다른 후보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1등 후보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데 홍준표, 유성민뿐만 아니라 하태경 등등 해서 다른 후보들도 언제든지 그런 공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후보들도 알고 공동 대응해야 같이 산다. 그런데 지금 이 후보들은 오히려 이 기회가 잘됐다 해서 윤석열을 마구 공격하는 데만 아주 앞장섰지. 이게 지금 김웅 사건으로 서서히 옮아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책임지라, 해명해라 라는 요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그 어느 누구도 김웅이나 또 관련자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이 없다. 입장이 없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여권의 정치 공작이기도 하지만 야권 안에서의 암투의 결과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